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오늘은 짜파게티 두봉 그리고 계란후라이 밥 반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기 그리고 수납이 랍랍랍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바로 enfis게 먹어야지 다음은 쩐에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어져서 저희도 맛있게 먹어야지 예쁘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저는 고기 먹어야지 제가 또 먹어야지 사이버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오오오오 물이 또 한 번 먹는데 입이 안에서 정리하니까 화이트한 고기 손을 먹으면 고기 소스 그냥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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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짭짤하니 맛있게 먹기 좋았다 너무 맛있어 오늘은 내 입은 다른 입이 젤리 너무 쫄깃쫄깃 너무 뜨거워요 저희 엄마가 보내준 갓김치에요 갓김치도 있다 너무 뜨겁네요 아으아 거의 용암이예요 거의 용암이예요 새우 너무 맛있다. 오늘 국물에 말아 먹으려고 했는데 면이 국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뜨거운게 계속 올라와서 땀이 막나요 짜파게티는 꾸덕한것보다 국물이 많은걸 좋아하는데 제가 잘 못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다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급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이정도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안나와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스테게티는 마지막에 남은거 이게 제일 맛있는거 같아요 수고한 스테게티는 낙지자면 이렇게 맛있어서 뺏어보다 적당히 맛있어요 스테게티에 넣는걸로 뺏어버린다 스테게티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잘 먹었어요 스테게티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 진한 것 같아요 스테게티 사이트를 만들어줘요 스테게티 사이트를 하는게 잘 먹었죠 밥도 같이 먹고 싶은데 다 먹어버렸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